검찰 조사 또 거부했네요. 구치소합 기자회견. 구속 수감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구속 후에 첫 검찰 조사도 응하지 않았었고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서 가족들이 대신 반발했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수사 협조하러 간 게 아닙니다. 싸우러 가는 거지. 맞습니까? 검사 앞에서 말만이 없으면 반드시 죽고 판사 앞에 가서 말 안 한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이 검찰이 송영길을 조사할 자격이 없어요. 별로 진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검사들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 오늘도 소환에 불용했어요. 강제구인 검찰의 카드도 있긴 한데 일단 검찰은 성실히 조사 협조하라 이런 취재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사 거부한다. 변호인 말고는 접견 금지 조치하니까 또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이 직접 유튜브에 글도 올려서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없던 얘기다라고 반박까지 했는데 화면을 다음 걸 보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 게 궁금해요? 정혁진 변호사님. 내일 오후 4시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본인은 직접 못하죠. 구속도에 있으니까. 생중계를 하면서 탄압 규탄 대회를 한다는데 이제 뭔가 계속 정치적으로 띄울 셈인데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고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남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살다 살다 제가 저런 꼴까지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런 행동은 송영길 전 대표한테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형량만 높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검찰에 소환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상 소환해놓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다. 그러면서 진술 거부했잖아요. 그건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돈을 빌려달라 빌려달라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더니 나중에 돈 갚을 때가 되니까 돈을 갖다 갚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빌려갔으니까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내가 언제 돈 빌려달라고 했지 갚는다고 얘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금품 수수에 관여한 것을 소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유창훈 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피의자 행위, 다시 말해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행동을 그동안 했는가. 인적물적 증거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구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런 유창훈 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정문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을 유튜브 생중계까지 하면서 할 말이 남아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많이 불리한 상태인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판단이 되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띄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 예전 4자 선거, 고사 선거까지 활용해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참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송 전 대표가 이걸 직관 접촉을 안 했냐 몰랐냐 혐의에 대해서도 유창훈 판사도 중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도 보고를 받는 가능성이 크다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 윤관석 의원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 가방에 넣어서 차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인정하는 듯한 글쎄요, 좀 꽤 불리하게 돌아가는데요. 당시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이제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에 대한 1차적인 소환 조사를 지금 검찰이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관석 의원이 본인이 뭐가 답답해서 그 봉투를 돌리겠습니까?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의 대표직 경선을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건 우리 녹취록을 통해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생생하게 그때 당시의 내용들을 다 들었고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해야 되고 거기는 호남이니까 해야 돼 오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실시간 중계하는 것처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이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를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무피권 행사가 좋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것인데 이제 또 구치소 가서 아예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 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건 뭐 본인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행동은요. 정말 이 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본인은요. 지금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집안이 다 법조인 집안이에요. 그렇게 이미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나중에 대부분 확정 판결되고 나와서도 본인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보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의원들 반응 보고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얘기고 아무리 탈당했다라도 여당의 당시 여당 야당의 전직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돈 봉퇴 연루된 의원들 줄 소환도 예정돼 있고 송 전 대표는 저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뉴스탑텔에 짚어봤던 얘기를 하면 구속에는 침묵했던 민주당이 또 가족 접견 금지에 대해서는 반인권적이다라는 취지 얘기까지 이거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는 얘기까지 어제 전화드렸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런 반응들입니다. 지금은 탈당을 하셔서 개인의 몸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부분 관련해서 최선 유감 표명이라도 오늘 회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석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당에서 정리 중인 입장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에 대해서는 덕담, 긴건민 특급법 쓴소리 하긴 했지만 실제로 송 전 대표 얘기는 전혀 얘기 나오는 게 없고 그럼 여기까지는 100번 장보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낙연 전 대표도 이게 당이 비겁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제 현역 의원들 10명인지 20명인지 7명인지 먼저 하면 그때 하나하나 다 입장 안 낼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개별적으로 입장을 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 송영길 대표의 이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김은경 혁신이가 발족을 한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입장을 안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를 아직도 믿고는 있지만 어차피 이런 불미스러운 일, 특히나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이 구속권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전당대회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 최소한 원칙론적인 입장은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일 또 송 전 대표 주변 측에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저도 이런 경우 잘 못 봤는데 기자회견까지 예고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였고요.